저는요 행복으로 가는 길은 돈이 아니더라 남의 기쁠 때 함께 이쁘고 그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되 낮아지지 말고 더한 것은 뭐냐 작은 일에도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복한 사람의 시에는요 뭐니뭐니 해도 자기 역할을 연기를 해야 돼요 이게 누구죠? 치부람 씨는요 연기를 잘해 치부람 씨하고 같이 나왔던 이승만 역할을 하는 사람 먼저 오공화국에 이승만 아니야 이승만 받았으면 이렇게 해야지 나 이승만은 이천만 덩포에게 말합니다 이거 박수 나오는데 여기만 박수 못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연기장의 주인공입니까 관객입니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엄마는 아들이 관객이고 남편은 아내가 관객이고 남편은 아내가 관객이고 대통령은 국민 관객이잖아요 관객이 원하는 역할을 못해지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역할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연기 역할은 대본을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자기 말하는 대본을 내가 써야 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를 개발하고 인간관계 잘하고 나가서 말은 인격은 뭐냐 말입니다 말은 화날 때 하는 말은 손을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말할 때 화가 나거든 참으세요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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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지 못 참을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참으라고 화가 날 때는 일단 피하세요 화날 때 내뱉은 말은 아내도 용서 안 합니다 자식도 엄마한테 덤벼듭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그래서 말할 때는 우리 인생은요 서로 긍정하고 협력하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오늘까지 살면서 도대체 국가에 대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당신이 오늘까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땀 흘렸습니까 당신은 오늘까지 얼마나 많은 날을 남을 위해서 봉사했습니까 나만 위하고 나의 인공한 잔인은 이 교정의 삶보다는 성공한 사람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즐거움을 갖는 그런 삶 그러면서 반성할 것은 뭐냐 나는 과연 내 인생의 주인공이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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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